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이쁜 또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께요. 호피가 좀 특이하게 생기네요. 이쁘고 또 좋은 호피 한 점 이렇게 했답니다. 바다마니 이쁘고 잘생겼죠. 진짜 멋있게 생겼네. 반칙해. 아기 닭을 품고 있는 현상이네요. 연락없이 꽃보다 아기 닭 품고 있는 것 같으죠. 이쁘다 보니까 희한 호피도 다 간답니다. 진짜 이쁘고 좋죠. 이쁘다 보니까 희한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께요. 화산작소가 이렇게 좋은 호피를 한 점에 했답니다. 아주 명품이잖아요. 아주 명품이잖아요. 진짜 좋네요. 너무 멋있죠. 다시 바다를 필요한 호피도 다 간편하네요. 아래에 있는 호피 여기 저게 여기프다. 그래서 여행이 핫도그 Films 배가 된 거에요. 제우고 있는 호피 앞뒤가 막 다 젖었네요 이렇게 많이 펴 있을까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피가 귀엽게 생겼죠. 바다오니 귀여워하고 이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